아버님 막내이 보셨던겨 막내이가 뭐라카던겨 종철희 아버님, 박정기 아버님이 저희 곁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. 일어나셔서 아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동지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모든 이들의 아비가 되어 아들이 차마 못 보고 간 세상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버님 그토록 보고 싶던 막내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시거든 자랑스러운 내 새끼 덕에 세상 참 좋아졌다고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. 종철희는 추위에 떠는 노숙인을 보자 망설임 없이 새로 산 자기 파카를 벗어서 입혀주던 그런 착한 학생이었습니다. 이리도 착한 종철희를 아싸단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맞서 경찰에 방평하게 온몸을 부딪기 시작하셨습니다. 아버님, 막내의 보셨던 겨우 막내가 뭐라카던 겨우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고맙다고 이제 좀 쉬시라고 그리 말하던 겨우 막내가 뭐라카던 겨우 막내가 보니까 좋은가요? 막내가 보니깐 좋은가요? 내 오른 눈물 나아도 사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한성 한성 성수 法 한성 수 감사합니다.